선생님 이런 예문 잘 쓰는데 김선생이 배가 나왔다.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. 전체 문장의 주어는 김선생이고요. 서술어 전체가 서술절인데 그 안에 배가가 주어 나왔다가 서술어입니다. 됐죠? 이때 이가는 주격조사예요. 그럼 이가가 딱 붙으면 이건 뭐예요? 그냥 사실을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. 김선생이 배가 나왔다. 그죠? 이때 이는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김선생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격조사예요. 이때 가는 나온 것의 주체는 배가다. 주어가 배야 라는 격조사예요. 됐어요? 근데 자 봐. 여기 가 대신에 김선생이 넣어서 기분이 좋을 만한 조사를 하나 넣어보세요. 김선생이 화나게 웃을 만한 보조사. 화면 아래를 보지 마시고 이걸 보고 생각을 하세요. 그죠? 김선생이 배? 배? 왓? 이런 시야. 도 만 조차 이건 무슨 말이야? 엉망이야. 엉망. 배도 나오고 엉망이야. 이런 얘기지. 그래. 이거 다 보조사예요. 뜻을 가졌잖아요. 이런 것들이 보조사예요. 김선생이 좋아할 만한 보조사. 김선생은 김선생이 배만 나왔다. 봐 이렇게 화나게 웃잖아. 김선생이 배만 나왔다. 배만 나왔다. 그럼 봐. 이 보조사를 딱 붙임으로써 어떤 뜻이 전제된 거야? 배만 문제지. 딴 데는 새끄네. 라는 의미를 딱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? 그죠? 이게 보조사예요. 됐어요? 근데 만 뿐만 아니라 선생님 지금 뭐 설명하는가 하면 만 말고도 만 말고도 기뻐할 수 있는 보조사가 있죠. 그게 뭐예요? 김선생이 배는 좀 나왔어. 배는 나왔어. 딴 데는 새끄네. 맞잖아. 능도 보조사라고.